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 코나이 토스 증권 토스를 깔고 토스 어플 안에 증권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증권을 등록시키면 이렇게 공시가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토스가 알려주거든요. 코나이 올라왔다는데 2020년보다 41% 상승 매출이 영업이익은 151% 상승. 2020년에 영업이익이 190억에서 478억 영업이익이 2017년 마이너스 18년 마이너스 19년 마이너스 20년부터 터널 론드 됐거든. 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지역화폐를 런칭시키고 지역화폐에 뛰어들고 돈 까먹고 있다가 2020년 코로나 때 1차 재난지원금 이란 것을 전 국민한테 풀어버리니까 이런 것도 있나 그러면서 매출이 올라가 버리는 인천을 인천이형카드 부산 동백카드 경산 경기도 또 뭐 강원도 전라도 여러 군데에 지역화폐를 하고 있고 남들이 잘 하지 않을 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뭐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다른 업체와 바꿀 리가 없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지금 봐봐. 매출이 영업이익이 19년 19년이거든. 19년에 마이너스 20년에 마이너스 21년 이게 21년이거든. 19년 18년 19년 17년 18년 19년이겠네. 19년 20년 20년 21년이잖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지. 이게 매출이 거의 5대 5 비율로 기존 매출보다 지금 바뀌는 선불카드. 선불카드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지역화폐 이런 지역카드. 이 매출이 지금 반을 차지한다는 거지. 전체 매출에. 그러다 보니까 코나이는 PR도. 계산해볼까. 총 1954억에서 478억에서 478 나누기 478 나누기 1952. 1952는 영업이익이 24% 나. 24% 영업이익이 24% 와 순이익은 아직 안 잡혔지만 영업이익이 24%라고. 낮은게 아니란 말이지. 맞지? 영업이 24% 나오려고 그러면 원가 한 50% 들어가고 판간비 한 20 몇 프로 들어가야 영업이 한 24% 나온다니까. 얼마 전에 공부한 SPC 같은 경우는 원가 한 84% 들어가고 판간비 7, 8% 들어가니까 영업이 5, 6% 나잖아. 뭐 클래시즈 같은 경우는 원가 뭐 20% 들어가고 환간비 한 30% 들어가니까 영업이 50% 나오는데 클래시즈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SPG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했고 오뚜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6.8억 그러니까 이게 낮은 게 아니라고. 지금 코로나가 20%씩 나오는데 24% 나오는 거. 그러면 2020년대에는 몇 프로 나왔나? 2020년 190억 나누기 1377억. 1377억은 13.7% 나오던 게 이게 지역화폐 매출이 올라가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대권이 끝나더라도 3월 9일로 끝나잖아. 대통령이 나오잖아. 이재명이 되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 윤석열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1차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처럼 재난지원금은 풀게. 계속 풀지는 않게 하더라도 한 번은 풀게. 맞지? 그럼 또 매출이 또 올라가고. 한번 써봤던 것은 지자체에서 또 계속 지역화폐로서 쓰려고 할 거고.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닐 것 같아서 이거는 매력이 넘친다. 코로나 아이 매력이 넘친다. 이제 돈이 들어왔으니까 내일 사야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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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